지난날의 1차 시기는 잊고 그렇죠 이제 새로운 메인 미션의 1차 시기 네 김종덕 선수입니다 저기인데 타고 내려오진 않았어요 2차 시기 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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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 올라갔다가 내려와 내려와 와요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다 왔어요 좋아요 누가 봐도 성공 두 번째 스윙 때 뭐 그때 딱 핀에 딱 굳는 순간 됐다 이거다 이거 좋다 좋아 좋아 와우 내려오나요 내려 또 오고 있어요 오케이 또 붙고 있어요 완전 파이브 쳤어요 와우 길이 들어가는 거 내려오는데 와우 와우 깨끗한 성공 네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아 이제는 박수를 보내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와 이야 대박이다 우와 오우 아 1차 시기볼 4.3m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100%의 성공률입니다 우와 우와 너무 미안했습니다 우와 오우 페어웨이의 적중함과 동시에 비거리 170m 이상 캐리거리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선생님 도전자 많이 떨리세요? 말이 없어졌어 그 마음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네 준비가 되면 도전을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도전 도전 1차 시기입니다 도전 배 rushed 쉬어 롯 다 идешь 갈 ر 샷! 2차 시기 좋아요! 너무 좋아! 해보다 해보다! 아까보다 훨씬 잘해! 완전 좋다! 100원 필터! 네! 1차 시기 볼은 몇 미터 나왔었죠? 1차 시기 볼이 아쉽게도... 165m 165m 2차 시기 볼은 어떻습니까? 정확히... 17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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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거! 두 번째 거! 두 번째 거! 진짜 욕심이 엄청났어요! 왜냐면 한 번만 더... 세 번 중에 한 번만 더 하면 저는 한 개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미션은 성공이니까 $2 Q 힙의 $2 이번에는 탄 거가 좀 낮았어요 이건 괜찮다 괜찮아요 응 좀 멀리서가 이렇게 하고 잘했어! 우와!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아 제발! 잘 간다! 거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거리는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오밍 치킬 것 같아 오밍 치킬 것 같아 오밍 치킬 것 같아 400 디션 성공! 와 소년 도전자가 김준이 매직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자신감 생겼어 조금 이제 나아졌어요 마음이 이제 마지막 한 발도 멋지게 한번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시점 좀 멀리 서서 연습생 한 번만 볼게요 좋아! 아 좋아요 이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오 좋아 좋아 네 하아 하아 할 수 있다 좋아 좋아 이야 대박 이야 우와 이야 대박 이야 자, 대박! 이야! 할 수 있어, 이럴 수 있어! 최고, 최고! 어... 눈물 나 그 맛에... 할 수 있어! 아, 눈물 나 오잖아 자, 눈물 나, 눈물 나, 진짜 그리고 머리가 궁금하니까 아, 이거는 했을 것 같아 무조건 했죠, 이거 최고로 잘 맞은 뿔인데 날씨 때문에 그런지... 음... 뭐야... 연기 되게 못한다 이상한데, 우리가 맞은데? 그냥 말씀드릴게요, 180m 여러분, 안 되는 거 없습니다! 여러분, 바뀔 수 있습니다! 깰 수 있습니다! 될 수 있어요! 유미 프로 우승 배지 2개 합정! 축하합니다! 와... 엄마가 된 느낌? 그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사실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성공 못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... 성공했는데 진짜 약간 이상한 마음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지 몰랐는데 막 뭉클하고... 와... MOON 이번 주 이어지 2회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초취된 오피 소취된 체인지 리턴즈 체인지 리턴즈 이제 2회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큰 경사의 날입니다 김종인 프로,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우승 패치 두 개! 와우! 아니 이제야 좀 이런 완성된 환한 미소가 나오네요. 솔직히 어저께는 별로 그렇게 욕심도 없었고 저는 이제 처음 방송을 했던 거니까 좀 그랬거든요. 근데 오늘은 진짜 기분 너무 좋네요. 일단 기분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고 근데 아까 프로님이 눈물 나는데 살짝 저도 좀 울컥했어요. 좀 엄마 보고 싶고만.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자신감이 엄청 생겼어요. 진짜 무조건 여기 나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. 자 그러면 도성이 프로에게 김종덕 도전자 우승 패치 최초의 네 개를 한 번에 전달해 주십시오. 좋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이 패치와 함께 네 개의 패치를 하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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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도성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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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김주민 프로에게 우승 패치 두 개 손세현 도전자 전달해 주세요. 자 하나. 세 개. 아 축하합니다. 수고하십니다.